6. 레이의 아들은 게루송과 고핫과 무라리이다. 고핫의 아들은 아무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다. 아무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다. 아론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하살과 이담할이다. 엘르하살은 비누하스를 낳고 비누하스는 아비수아를 낳았다.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히아를 낳고 스라히아는 무라이옷을 낳고 무라이옷은 아마리아를 낳고 아마리아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하스를 낳고 아히마하스는 아사리아를 낳고 아사리아는 요하나를 낳고 요하나는 아사리아를 낳고 그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을 지은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일하였다. 아사리아는 아마리아를 낳고 아마리아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힐기아를 낳고 힐기아는 아사리아를 낳고 아사리아는 스라히아를 낳고 스라히아는 여호사닥을 낳았다. 주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누브간네살에 손을 빌려 사로잡아 가게 하실 때에 여호사닥도 붙잡혀갔다. 레이의 아들은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이며 게르손의 아들의 이름은 림리와 시무이이다. 고핫의 아들은 아무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고 무라리의 아들은 마흘리와 무시이다. 이들은 가문에 따른 레위지파의 일족들이다. 게르손에게는 아들 림리가 있는데 그 아들은 야하시고 그 아들은 심마이고 그 아들은 요하이고 그 아들은 이또이고 그 아들은 세라이고 그 아들은 여아들의 이다. 고핫의 아들은 안미나답이고 그 아들은 고라이고 그 아들은 아실이고 그 아들은 엘가나이고 그 아들은 에비아삽이고 그 아들은 아실이고 그 아들은 다하시고 그 아들은 우리엘이고 그 아들은 우시야이고 그 아들은 사울이다. 엘가나의 아들은 아마세와 아히모시다. 그 아들은 엘가나이고 그 아들은 소베이고 그 아들은 나하시고 그 아들은 엘리압이고 그 아들은 여로함이고 그 아들은 엘가나이고 그 아들은 사무엘이다. 사무엘의 아들은 마다들 요엘과 둘째 아들 아비아이다. 무라리의 아들은 마흘리이고 그 아들은 림리이고 그 아들은 시무이이고 그 아들은 우사이고 그 아들은 시무하이고 그 아들은 학기야이고 그 아들은 아사야이다. 언약계를 평안히 안치한 뒤에 다윗이 주님의 집에서 찬양할 사람들을 임명하였는데 그들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주님의 집을 지을 때까지 회막 곡 섬막 앞에서 찬양하는 일을 맡았다. 그들은 정하여진 순서대로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이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그들의 자손은 다음과 같다. 고아 쪽의 자손 가운데서 해마는 찬양대장인데 그는 요엘의 아들이고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고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고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고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고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고 도아는 숲의 아들이고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고 엘가나는 마하세의 아들이고 마하스는 아마세의 아들이고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고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고 요엘은 아사리아의 아들이고 아사리아는 스바니아의 아들이고 스바니아는 다하세의 아들이고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고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고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고 고라는 이스알의 아들이고 이스알은 고핫의 아들이고 고핫은 레이의 아들이고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다. 해만의 형제 아삽은 그의 오른쪽에 서게 되었다. 아삽은 베레기아의 아들이고 베레기아는 시무아의 아들이고 시무아는 미가엘의 아들이고 미가엘은 바하세야의 아들이고 바하세야는 말기야의 아들이고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고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고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고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고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고 심마는 시무이의 아들이고 시무이는 야핫의 아들이고 야핫은 게루손의 아들이고 게루손은 레위의 아들이다. 왼쪽에 서게 되어 있는 그들의 형제 무라리 자손은 에단인데 그는 기시의 아들이고 기시는 앞뒤의 아들이고 앞뒤는 말룩의 아들이고 말룩은 하사비아의 아들이고 하사비아는 아마자의 아들이고 아마자는 힐기아의 아들이고 힐기아는 암시의 아들이고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고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고 세멜은 마흘리의 아들이고 마흘리는 무시의 아들이고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고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다.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집인 성막에서 하는 모든 일을 맡았다. 아론과 그의 자손은 번제단과 분양단 위에 제사드리는 일과 지성소의 모든 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는 일을 하나님의 종 모세가 지시한 그대로 하였다. 아론의 자손은 다음과 같다. 그 아들은 엘르하살이고 그 아들은 비누하스이고 그 아들은 아비수아이고 그 아들은 북기이고 그 아들은 우시이고 그 아들은 스라히야이고 그 아들은 무라요시고 그 아들은 아마리아이고 그 아들은 아히두비고 그 아들은 사독이고 그 아들은 아히마하스이다. 그들이 장막을 치고 살던 지역은 다음과 같다. 아론의 자손 곧 고하 종족이 맨 먼저 제비를 뽑았다. 그들은 유다 지방의 헤브론과 그 주변의 목초지를 나누어 받았다. 그러나 그 성읍에 딸린 밭과 마을들은 여분 내의 아들 갈렙에게 돌아갔다. 아론 자손은 다음과 같은 성읍을 나누어 받았다. 도피성 헤브론과 림나와 그 목초지 야띌과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 힐렌과 그 목초지 드빌과 그 목초지 아산과 그 목초지 베세메스와 그 목초지를 받았다. 그들은 베냐민 지파의 영역에서도 얼마를 나누어 받았다. 게바와 그 목초지 알레메과 그 목초지 아나돛과 그 목초지를 받았다. 아론 자손이 받은 성읍은 모두 13성읍이다. 고하 자손의 남은 종족들은 무나세 서쪽 지파의 영역에서 10성읍을 제비 뽑아 나누어 받았다. 게르손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무나세 지파의 영역에서 13성읍을 받았다. 무라리 자손은 그 종족대로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블론 지파의 영역에서 제비로 뽑아 12성읍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 자손에게 성읍과 그 주변의 목초지를 주었다.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무원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의 영역에 있는 성읍들도 제비로 뽑아 나누었다. 고하 자손의 다른 몇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의 영역에 있는 다음과 같은 성읍들을 그들의 거주지로 나누어 받았다. 에브라임 산간 지역에 있는 도피성 세겜과 그 목초지 게셀과 그 목초지 용느함과 그 목초지 베토론과 그 목초지 아이알론과 그 목초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를 나누어 받았다. 고하 자손의 남은 종족은 무나세 서쪽 지파의 영역에서 아넬과 그 목초지 빌라함과 그 목초지를 나누어 받았다. 게루선 자손은 다음과 같은 성읍과 주변의 목초지를 나누어 받았다. 무나세 동쪽 지파 종족의 영역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목초지 아스다롯과 그 목초지를 받았고 이사갈 지파의 영역에서는 게데스와 그 목초지 다브랏과 그 목초지 라못과 그 목초지 아넬과 그 목초지를 받았고 아셀 지파의 영역에서는 마살과 그 목초지 압돈과 그 목초지 후곡과 그 목초지 르홉과 그 목초지를 받았고 납달리 지파의 영역에서는 갈릴리의 그 목초지 메바앗과 그 목초지를 받았고 갈릴리의 영역에서는 돌라와 부하와 야숲과 시무론 이렇게 넷이다. 돌라의 아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인데 이들은 돌라 가문의 족장들이다. 다위 시대에 족보에 오른 용감한 군인들의 수는 2만 2천 6백 명이다.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이며 이스라히야의 아들은 미가엘과 오바디아와 요엘과 이시야 이렇게 다섯인데 이들은 모두 족장이다. 이들의 각 가문에 따라 족보에 오른 전쟁 용사는 3만 6천 명이나 되었는데 그들에게 아내와 자식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스라히 모든 종족에 속한 그들의 형제는 용감한 군인들이며 8만 7천 명 모두가 족보에 올랐다. 베냐민의 아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이렇게 셋이다. 벨라의 아들은 에스봉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못과 이리 이렇게 다섯인데 이들은 모두 다 각 가문의 족장들이다. 그들의 족보에 오른 용감한 군인들은 2만 2천 34명이다. 베겔의 아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리오엘에 오무리와 여레못과 아비아와 아나돗과 알레메시다. 이들은 모두 베겔의 아들이다. 그들의 족보에 각 가문의 족장들로 기록된 용감한 군인들은 2만 200명이다. 여디아엘의 아들은 빌한이고 빌한의 아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히사하리다. 이들은 모두 여디아엘의 아들이요 각 가문의 족장들이며 싸움에 나갈 만한 용감한 군인들은 1만 7200명이다. 이르의 자손은 숙빔과 후빔이고 아엘의 아들은 후심이다. 납달리의 아들은 야세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룸인데 이들은 빌하의 자손이다. 문하세의 아들은 그의 첩 아람 여자가 낳은 아스리에일이다.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도 이 여자가 낳았다. 마길은 후빔과 숙빔에게 아내를 얻어주었는데 그 누이의 이름은 마아가이다. 문하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하시인데 슬로브하스는 딸만 낳았다.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베레스라고 불렀다. 그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그 아들은 울람과 라겜이다. 울람의 아들은 부단이다. 이들이 문하세의 손자요. 마길의 아들인 길르앗의 자손이다. 그의 누이 함몰레겟은 이스옷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다. 스미다의 아들은 아히안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암이다.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이고 그 아들은 베레시고 그 아들은 다하시고 그 아들은 엘르하다이고 그 아들은 다하시고 그 아들은 사바시고 그 아들은 수델라이고 또 에셀과 엘르하시 있다. 그 땅의 토박이인 가드사람이 그들을 죽였는데 그들이 가드사람의 짐승을 빼앗으려고 내려갔기 때문이다. 그들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동안 슬퍼하였으므로 그 친척들이 찾아와서 그를 위로하였다. 그 뒤에 에브라임이 아내와 동치마였고 그 아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에브라임은 자기 집에 불행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을 브리아라고 불렀다. 에브라임의 딸은 세헤라인데 그는 아래위 베토론과 우센세헤라 성읍을 세웠다. 브리아의 아들은 레바와 레셉이다. 레셉의 아들은 델라이고 그 아들은 다한이 그 아들은 라단이고 그 아들은 안미우시고 그 아들은 엘리사마이고 그 아들은 눈이고 그 아들은 여우수아이다. 에브라임 자손의 소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들과 동쪽의 나아랑과 서쪽의 게셀 및 그 주변 마을들과 세겜과 그 주변 마을들이며 또 아사와 그 주변 마을에 까지 이른다. 베상과 그 주변 마을과 다한악과 그 주변 마을과 무기또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은 무나세 자손에게 돌아갔다. 이 여러 곳에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살았다. 아세레의 아들은 임나와 이슈와와 이슈이와 브리아이며 그들의 누인은 세라이다.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인데 말기엘은 비르사잇의 아버지이다.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누이 수아를 낳았다. 야블렛의 아들은 바삭과 빔할과 아스와시니 이들이 야블렛의 아들이다. 소멜의 아들은 아히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다. 소멜의 아우 헬렘의 아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마리다. 소바의 아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무라와 베셀과 홋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부에라이다. 예델의 아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이다. 울라의 아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이다. 이들은 모두 아셀의 자손으로서 각 가문의 족장들이오 뽑힌 용감한 군인들이오 지도자급 족장들이다. 싸움에 나갈 만한 군인으로서 족보에 오른 사람의 수는 2만6천명이다. 아멘